자, 여러분은 윈드브레이커 자주 입으시나요? 사실 제가 학생때만 하더라도 노스페이스를 거의 교복처럼 입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이 윈드브레이커를 본인만의 개성을 살려서 진짜 이쁘게 잘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다양한 매력의 윈드브레이커 7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브루먼의 라이트쉘 쇼트파카입니다. 브루먼의 제품은 빈티지 의류를 재해석하여 전개하는 브랜드의 방향성에 맞게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면서 기능성 또한 강조한 제품입니다. 양쪽 하단에 스냅단추가 달린 플랫포켓이 있는 기본적인 윈드브레이커 형태의 후드에 소가죽 스토퍼와 스트링이 달려있어 과하지 않은 빈티지한 느낌을 줍니다. 또 적당히 여유로운 품 대비 상대적으로 짧은 기장의 실루엣이 좀 더 캐주얼하고 빈티지한 무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원단도 요즘 기능성 의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빳빳하고 질긴 원단이 아니라 부드러우면서 유연한 나일론 원단이라 테크웨어의 느낌보다는 캐주얼한 아우터의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런 빈티지한 무드를 강조하면서도 기능성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유연한 나일론 원단으로는 자외선 차단 기능이 우수한 서플렉스 원단을 사용했고 테프론 발수 가운까지 처리하여 방수 기능도 만족시켰다고 합니다. 또 안감도 메쉬 소재를 사용했고 플랫포켓 사이드에 입구를 하나 더 만들어 실용성도 추가했습니다. 실루엣은 적당히 여유로운 품에 크롭한 기장으로 꽤 단정한 착장에도 잘 어울릴만한 실루엣입니다. 참고로 제가 M 사이즈를 착용했는데 실측상 수치보다는 조금 타이트한 느낌이라 루즈하게 입으시려면 평소 있는 사이즈보다는 한 사이즈 크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색상은 네이비, 그린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단정한 착장에도 잘 어울릴만한 빈티지한 무드가 느껴지는 윈드브레이커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AE 쉘파카입니다. 브루먼의 제품이 단정하고 깔끔한 착장에 어울리는 윈드브레이커였다면 유니폼 브릿지의 제품은 좀 더 캐주얼한 착장에 어울리는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커다란 플랩이 있는 메인 포켓과 그 위에 서브 포켓들이 캐주얼한 분위기를 내는 것 같습니다. 바깥쪽에 4개의 포켓뿐만 아니라 이너 포켓도 하나 추가하여 기능성도 더했습니다. 밴딩 처리한 시보리에는 벨크로도 추가하여 소매통을 조절할 수 있게 하였고 밑단에도 스트링이 있습니다. 원단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에 코튼 폴리홈방 원단인데 착용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가벼운 생활방수도 된다고 합니다. 패턴도 레글런 슬리브 형태로 굉장히 여유로운 암홀 덕분에 더 편한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실루엣은 여유로운 암홀과 굉장히 넓은 가슴품 덕분에 살짝 과장된 오버핏이 나오는데 그 실루엣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색상은 올리브, 블랙, 그레이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캐주얼한 디자인과 트렌디한 실루엣 그리고 기능성까지 만족시킨 윈드브레이커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비얼디드 키드의 유틸리티 후드 파카입니다. 비얼디드 키드의 제품은 앞에서 보셨던 제품들과는 조금 다른 느낌의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앞판 가운데에 위치한 큰 플랫포켓과 겉감과 대비되는 검정색의 지퍼 때문인지 빈티지한 느낌보다는 캐주얼하고 스트릿한 무드가 많이 느껴진 제품인 것 같습니다. 포켓 외의 디테일을 좀 살펴보면 후드 안쪽과 밑단의 품을 조절할 수 있는 스트링이 있고 소매는 밴딩 처리를 하였습니다. 또 포켓은 위아래 양방향에서 손을 넣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지퍼를 끝까지 올려서 잠갔을 때 높이가 꽤 올라오는 편이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트릿한 무드가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원단은 바스락거리면서 유연한 나일론단을 사용하였는데 두께감도 적당히 얇아서 굉장히 편하게 착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루엣은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전체적으로 일자로 떨어지는 핏이다 보니까 스트링을 조여서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색상은 알케미 블랙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스트릿한 무드가 느껴지는 윈드브레이커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벌스데이스2의 마운팅파카입니다. 이 제품은 앞에서 보셨던 비얼디드키드의 제품과 비슷하게 크기가 큰 플랫포켓 두 개가 있는 비슷한 형태인데 느낌이 많이 다르죠. 지퍼를 안쪽으로 숨기고 포켓을 아래쪽에 배치하여 좀 더 단정하고 깔끔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소매를 스냅단추로 처리하고 원단과 같은 색상의 스트링을 길게 뺀 부분도 티나지 않는 소소한 포인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스토퍼 형상도 귀엽더라고요. 원단은 바스락거리면서 유연한 재질의 립스탑 나일론 원단을 사용하였습니다. 작은 격자무늬의 패턴에서 오는 텍스처감이 잘 보입니다. 실루엣은 가슴 품과 팔통 전부 여유롭게 뚝 떨어지는 실루엣으로 미니멀한 느낌이 강조되는 것 같습니다. 벌스데이스2의 제품은 밑단 스트링을 조여서 입는 것보다 그냥 헐렁하게 입는 게 더 예쁜 것 같더라고요. 색상은 키치한 무드의 벌스데이스2답게 굉장히 밝고 트렌디한 색상으로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오늘 제가 입은 블루그레이 색상도 오묘한 색감이 매력적이더라고요. 미니멀한 디자인과 매력적인 색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셔터의 올리버 후디드 자켓입니다. 이 제품은 셔터의 미니멀한 무드에 걸맞는 굉장히 미니멀한 윈드브레이커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크게 눈에 띄는 디테일이 없죠. 왼쪽 가슴 지퍼 포켓과 양쪽의 사이드 포켓 전부 안쪽으로 재봉하여 밖에서 스티치가 보이지 않게 하였습니다. 소매의 스냅도 최대한 깔끔한 방식으로 처리하였고 코팅된 스트링과 가죽 스토퍼가 미니멀한 디자인에 가벼운 포인트를 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제품은 밖에서 보이는 디테일들을 최소화하고 원단과 실루엣으로 전체적인 느낌을 완성한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원단은 왁스코튼 원단을 사용하여 왁스코튼 특유의 광택감을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한과 동시에 방수성도 만족시켜 윈드브레이커의 기능성도 충실히 만족시켰습니다. 실루엣도 여유로운 느낌으로 뚝 떨어지는 실루엣이라 전체적으로 미니멀한 분위기가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앞에서 보셨던 제품들이 대부분 밑단 스트링이 있었는데 셔터의 제품은 이 부분도 생략하고 오히려 허리에 스냅 단추를 추가하여 브랜드에서 추구하는 실루엣을 연출하였습니다. 색상은 네이비, 퍼플, 체크블루 3가지로 나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네이비 색상이 굉장히 미니멀한 느낌이었는데 퍼플이나 체크블루는 또 미니멀한 디자인에 색과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개성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미니멀한 디자인과 실루엣에 고급스러운 감성이 더해진 윈드브레이커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에스피오나지의 레이 윈드파카입니다. 에스피오나지의 제품도 굉장히 캐주얼한 느낌이죠. 바로 디테일을 살펴보면 앞판 하단부 양쪽에 커다란 플랫포켓이 있고 왼쪽 포켓 위에 지퍼 포켓 하나 더 있습니다. 밴딩 처리된 소매에는 스냅이 추가되어 있고 후드의 스트링은 신발끈같이 납작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밑단에는 스트링이 있고 지퍼는 투웨이 지퍼로 처리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기본에 충실한 윈드브레이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단은 구김감이 가있는 듯한 텍스처감과 바스락거리는 원단감이 특징인 코튼 나일론 혼방 원단으로 부드러운 느낌이라기보다는 상대적으로 힘있고 질긴 느낌입니다. 실루엣은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느낌이라 밑단을 조이지 않고 입었을 때는 A라인으로 여유롭게 떨어지는 실루엣이 나오고 밑단을 조여서 입었을 때는 둥글고 풍성한 핏감이 나옵니다. 색상은 오늘 제가 입은 프렌치 블루를 포함하여 5가지로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합리적인 가격의 윈드브레이커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아웃스탠딩의 오버사이즈 마운틴 파카입니다. 빈티지 의류를 베이스로 하는 브랜드답게 이 제품도 60년대 마운틴 파카를 베이스로 만든 빈티지한 무드가 잔뜩 느껴지는 윈드브레이커입니다. 가지런히 배치되어 있는 4개의 플랫포켓, 겉감의 색깔과 대비되는 안감과 스트링의 색깔, 레글런 슬리브의 여유로운 핏과 모두 굉장히 빈티지한 느낌을 많이 내는 것 같죠? 4개의 포켓에는 플랫에 전부 벨크롤을 붙이고 소매와 이너 포켓은 스냅으로 처리한 부분과 왼쪽 가슴 포켓에는 사이드 지퍼도 추가한 부분이 빈티지한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성도 충실히 고정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단은 부드러우면서 촘촘한 내구성이 느껴지는 코튼 폴리 원단으로 가볍게 나는 광택감이 빈티지한 매력을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실루엣은 제품의 이름처럼 전체적으로 여유로운 핏감으로 기장이 엉덩이를 살짝 덮는 기장이다 보니까 밑단 말고 허리에 스트링이 있어 허리 라인을 적절하게 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그린, 베이지, 라이트 블루 4가지로 나왔습니다. 빈티지한 분위기가 담겨있는 윈드브레이커로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쇼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전집에 가보겠습니다.